다육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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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다육식물 주문한 다육식물 안에 어떤것이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제가 일단 비닐은 잘랐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아마 꼬맹이들이 들었는갑습니다 리톱스 꼬맹이들을 샀는데 이 리톱스 꼬맹이가 여기 들었나 봐 어머머머머머머 꼬맹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아이고 이게 자랄까 세상에 이렇게 들었네 이렇게 꼬맹인 줄 몰랐네 세상에 이렇게 꼬맹이다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 아들이 살겠나 30개 만원이래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꼬맹인지 생각도 못했다 아이고 리톱스 정말 김에 키는구나 아이고 야구 작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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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가 5개에 25,000원 5개에 25,000원 5개에 25,000원 아 여기 있네 드디어 슈퍼클럽 나왔네 슈퍼클럽 완전히 구름 타고 완전히 구름 타고 나왔네 구름 타고 나왔죠 슈퍼클럽 구름 타고 나왔네 슈퍼클럽 슈퍼클럽이랍니다 슈퍼클럽 완전 대품이죠 슈퍼클럽 완전 대품 슈퍼클럽 제가 다육생활하면서 제일 비싼 거랍니다 나도 제일 비싸나요 슈퍼클럽 슈퍼클럽 뿌리가 아주 튼실하니 뿌리가 잘 내렸답니다 심어주면 딱 되겠습니다 슈퍼클럽 흙을 보내주셨네 여기에다 심으라고 흙을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답니다 슈퍼클럽 며칠 전에 데려온 파키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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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우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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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에서 며칠 전에 데려온 아이랍니다 글라우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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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데려온 아이 자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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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제옥 자제옥 새싹이 걸어지면서 새싹이 나오는 모습 보이죠? 자제옥이랍니다 바위설 주얼리 바위설 주얼리 바위설 주얼리 아마존에서 가지고 와서 합식했답니다 바위설 주얼리 여기에 이렇게 합식을 했답니다 바위설 주얼리를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슈퍼클로는 조금 큰 분에 심으려고 하니까 큰 분이 없어서 다이소에서 파는 분에다가 심었답니다 다이소 22cm 화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 다이소 22cm 넉넉하니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퀴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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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클로 글라우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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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들을 심었답니다 파퀴포리아 글라우카스랑 파퀴포리아는 아마존에서 들여왔던 그대로 분갈이를 안하고 그냥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심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궁운다가 우리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wiri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